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모든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말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니만큼 수많은 예비 소비자분들께서 이 차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신형 펠리세이드 디자인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은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원래도 그 크기가 컸지만 이번에는 방향시등까지 그릴과 합쳐지면서 이제는 멧돼지가 아니라 거의 뭐 60공룡 수준의 강력한 프론트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가 주는 카리스마와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걸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실물로 펠리세이드를 보면 그 존재감에 압도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직전 모델과 전면부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자체에 실루엣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릴과 헤드램프의 형상 그리고 하단 범퍼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최대한의 변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신형 펠리세이드의 경우 방향시등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차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 더 안정감이 생겼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반반씩 잘라서 보면 차이점이 더욱 크게 소드라지는데요. 주간 전조등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쪽으로 꺾여있는 역 디귿자 라인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일자로 쭉 뻗어 더욱더 시원시원한 라인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차를 더욱 각지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낳은 것 같네요. 그릴 디자인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그릴 내부의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기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요. 훨씬 더 입체감이 생겨서 차량을 더욱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고 각을 많이 주어서 단단한 SUV의 느낌을 자아내었습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측면부의 변화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최근 현대차들이 페이스리프트임에도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펠리세이드는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 출중해서 그런지 측 후면부에서는 큰 변화를 갖진 않았습니다. 왼쪽 위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고 오른쪽 아래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후면부에서도 역시나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하단 범퍼와 머플러의 모양 정도만 바뀌었고 테일램프의 내부 그래픽까지도 변함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왼쪽이 페이스리프트 전이고요. 오른쪽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습인데 하단 반사판과 범퍼 디자인, 머플러 모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후미등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모든 램프류들이 모두 LED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번엔 스파이샷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인테리어인데요. 이번 신형 펠리세이드는 모던 럭셔리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 색상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SUV의 신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국내에도 사진처럼 하얀색 우드 트림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트림으로 보이네요. 기존 펠리세이드 모델과 비교해보면 일단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 바뀐 게 눈에 띕니다. 럭셔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투톤으로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의 크기는 모두 12.3인치로 적용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이 없는 걸 보면 무선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를 시승하면서 유선 카플레이인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는 부디 제발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로 인테리어에서 바뀐 부분들은 에어벤트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가로로 길게 일체감 있게 변경되었고요. 센터 콘솔 쪽 버튼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버튼식 기어 변속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랜저의 인테리어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세단에서의 최상위 모델인 그랜저와 SUV에서 최상위 모델인 펠리세이드와의 디자인적 통일성을 위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 핸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혼 커버에 현대 로고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것 외에는 디자인이 동일하고 펠리세이드에는 투톤 핸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시트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옵션 사양이겠지만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옵션인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 시에는 마사지 기능은 물론이고 사이드 볼스터가 확장 수축을 통해 코너링 시에 옆구리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속 펠리세이드는 독립형 캡틴 시트 구조이며 기본으로는 벤치형 시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3열 공간까지도 있는데 펠리세이드 3열을 안 잡은 사람으로서 3열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고요. 초등학생 이하 정도만 넉넉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3열 시트에도 열선 시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열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산 차량들의 옵션은 정말로 날이 갈수록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좌석의 온도와 세기 조절은 물론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12V 시거잭과 220V 충전 플러그,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2열 승객을 위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현재 펠리세이드는 국내에서 총 4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는 3,606만원부터 시작되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시작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펠리세이드가 초창기에 엄청난 판매량을 거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펠리세이드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펠리세이드의 상품성에 비해서는 정말로 괜찮은 가격이었죠. 그 위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이 있는데요. 4,113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옵션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트림이기도 하죠. 그 위로는 4,624만원부터 시작하는 캘리그래피 트림이 있습니다. 최상위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급감을 높인 최고급 펠리세이드입니다. 의외로 캘리그래피 트림도 높은 인기를 얻었고요. 가장 나중에 추가된 트림이 VIP 트림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VIP 트림을 선택해서 출고받으신 분은 거의 못 봤고요.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을 펠리세이드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VIP 트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금액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오프로드 성능이 강화된 XRT 트림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XRT 트림은 미추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국내에는 6월달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기존 2.2 디젤 엔진과 3.8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풀 하이브리드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최근 전동화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파워트레인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에요. 옵션은 상당히 출중하지만 확실히 파워트레인 부분에 상당한 약점을 가진 차량이 펠리세이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로 신형 펠리세이드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디자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